아 난 왜 이럴까 야 시간아 좀만 천천히 가라 요즘 부쩍 널 따라가기가 조금씩 벅차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내게 더 많은 걸 가기 위해 난 하나도 힘든데 나보고 어쩌라고 난 아직 아이야 우리 엄마는 내 보이는 게 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어린데 실수 좀 하면 어때 난 아직 아이야이야 모진 세상 속에 부담 주지 마이야이야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잘해 아 또 이렇게 넌 제자리 걸어봐 아 또 이렇게 넌 제자리 걸어봐 야 동생아 좀만 천천히 와라 널 마주치기에 아직 내 모습이 초라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내게 더 많은 걸 강요해 나 하나도 힘든데 나보고 어쩌라고 난 아직 아이야 우리 엄마는 내 아이야 우리 엄마는 내게 보인 게 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어린데 실수 좀 하면 어때 난 아직 아이야이야 아이야이야 모진 세상 속에 부담 주지 마이야이야 부담 주지 마이야이야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나 잘해 먹고 싶어 먹은 나이가 아닌데 아직 내게 술은 쓰기만 한데 열일고 왜 내가 어제처럼 선명한데 난 아직 아이야이야 우리 엄마는 내 보인 게 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어린데 실수 좀 하면 어때 난 아직 아이야이야 세상 속에 제발 부담 주지 마이야 난 아직 어린데 어떻게 나 잘해 아 그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초풍 간지남 강승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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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